아 진짜 놀랬네 아 심장마비 아 심장마비 아 심장마비 무서운 녀석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잉여맨입니다 자 오늘 자 다시 돌아온 오리지널 아오니저택 컨텐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항상한놈 멤버들과 함께 오늘 아오니저택 할건데요 오늘 아오니저택 하기전에 멤버들 소개하면서 방송 시작해보죠 안녕하세요 태택님 반갑습니다 아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택님 예 오늘 한번 네 아오니 오늘 하시잖아요 괴물 역할 하시잖아요 예 그러면 오늘 한번 포요 한번 보여줬다 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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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내가 뒤돌고 있을게 네가 아오니가 뒤에 있다는 생각으로 내가 볼게 어형 아오니가 어딘가 있을거 같은데 느낌 resso 아오니 제데로 포요해버리구요 제대로 포유해 보라 누구로 왜 때가 포유를 하지 파올리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녕하세요 담배님 반갑습니다 사랑을 담아서 디밤바 담바 디밤바 님은 님은 디바도 아니고 님은 바밤바세요 바밤바 어쩌라구요 님은 디바세요 띠바 님 바밤바 닮았다고요 바밤바 뭐요 띠바요 이거 욕 아닙니까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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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뛰어바에 줄임말 모르세요? 저 욕먹고 이렇게 방송 못하겠습니다 네 무슨소리세요 애기씨 D 할 때 D에요 너무하시네 그 다음에 저희의 건장한 청년이죠 안녕하세요 유로 님 반갑습니다 아 당연히라뇨 안녕하세요 익녀맨니TV의 가녀림을 맡고있는 가녀린 요루입니다 가녀림 아 당연하죠 하늘 툭치면 진짜 날아갑니다 저는 알겠습니다 가녀림 아 진짜 연약하다고요 네 안녕하.. 네 네 아 반응이 왜그래요 어엉 가녀리신분이 이게 문을 푸셔버렸네 아이고 내가 어떻게 한거냐 맨손으로요 블럭을 그냥 아 제가 안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희의 에이스 멤버죠 이분이 없으면 방송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자기 말로는 자기 없으면 잉녀맨TV는 망한다 잉녀맨 유튜버는 이미 망했다 라고 자칭 방송천재 주인태님 보자고 왔어요 주인태님 오우 제대로 놀아보자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 야 정말 오늘 제대로 놀아볼 생각이시군요 주인태님 자 오늘 제대로 한번 놀아볼건지 한번 자 오늘 그러면은 자 오늘 정말 오프닝부터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실례지만 머리좀 주시겠습니까 아 저도요 아 네 알아서 뽑으시는게 좋지않을까 아 하낭 앞에 버립니다 네 이렇게 또 지체되면 이 부분은 또 편집해야되거든요 자 드리겠습니다 자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요 저도요 줄게 알았어 자 가주시고 자 담요님 아이디가 좀 길어 자 됐지 네 됐다 됐다 자 그러면 오늘 아오니 태태님께서 빨리 들어가주세요 먼저 저 먼저 들어가요? 어 들어가야죠 먼저 대기하고 있어야죠 음 가 가 가 자 이제 저희는 멘불로 가겠습니다 어깨 쌀 자 시작해볼까요 시작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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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아오니 조택을 탈출할 수 있을까 바밤바야 바밤바야 아 야야 하여 오늘도 아이템을 먹고 탈출해보자 루시우 탈 류님 오늘 아오니가 뭔가 이상합니다 목소리에서 하울링이 나와요 오늘 약간 심장 쫄리게 만드는데 오늘 아오니가 오늘 제대로 된 귀신이야 오늘 랩을 찾고요 좋습니다 오늘 오리지널 오랜만에 오리지널 아오니 하는 만큼 오늘 꼭 빠르게 탈출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진입대가 잡혔다 진입대를 살리러 갑시다 저 랩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빨리 살려야겠어 어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이 소리가 들리는데 어이 소리가 들리는데 오.. 아 진짜 놀랬네 무서운 녀석 아 진짜 놀랬네 아 진짜 놀랬네 야 루시오 내가 왔어 빨리 나가자 빨리 와 도망가자 아니 나한테 버프를 줬어 무서운 녀석 역시 루시오인가 좋았습니다 이속이 빨라졌기 때문에 오늘 한번 왔어 달걀이랑 엔더준주 밀치기검 저항포션 눈덩이랑 거미줄 으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아 오빠 야 진흙댄 야 진흙댄 노래좀 틀고 다니지마 놀라잖아 몇번 놀라는거야 아 진짜 오늘 몇번 놀라는건지 자 오늘 여러분들 저거 빨리 탈출해야 되는데 비밀번호를 하나도 못찾았겠다 비밀번호도 이런데 숨어있을수도 있더라구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한번 잘 찾아볼게요 없구나 딴 데 가야겠다 아아하 아이 잠깐만 아니 아우니가 무슨 녀기 빨라 와와와봐 와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봐봴봐봐봐봐봐봐봐봐봐봨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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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밤바 와밤바 조스바 바밤바 빠바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문을 닫을 줄 몰랐지 멍식하나 오니 녀석아 나는 개빠른 엄청 빠른 이잉앤팅이다 호호호호 얘들아 빨리 비밀번호를 찾아야돼 내가 가뒀어 얘들아 휴대전화 오호우 예에에에 도망가 에 뭐야 놀랄아 아니 요루루의 머리가 어 요루루가 죽고 말았어 머리만 동강 잘린채로 요루루가 살해를 하겠다고 어어 정말 무서운 곳이야 재완기 저기 저기 저 한번 칼질 해보세요 저한테 칼질 펵 저한테 칼질 한번 해봐요 저한테 칼 칼하imp 슉 아 여! 내 머리가 어! 내 머리가 짤렸나봐 어 요pei 냉 넌 죽었어 내 머리가 요기있넹 그렇게 드립을 치다니 난 죽었어 안돼에에에에에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아 살려주세요 죽었어 노래 틀다가 죽었어 잘못된 만남 을 보여주지 잘못된 만남 잘못된 만남을 틀다니 요르르머리가 왜 또있냐 여기 왜케 많아 요르르머리가 아니 요르르머리가 왜케 많은거죠 아니 머리가 많아 어 아니 요르르머리가 왜케 많죠 아니 요르르머리가 왜케 많죠 어 황금사과 좋아요 황금사과는 미리 먹는게 좋아요 피를 채우구요 벗결볼 벗결볼 아 비번을 못찾았네 벗결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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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비밀번호는 해골인데 해골 해골이기 때문에 오 나 엔드주니 4개야 4개 아 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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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다아악! 살려주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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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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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오바라 못잡겠지? 개가 되는 걸 치다니 나의 도망실력을 내가 오늘 몇판 한 줄 아냐? 거의 뭐 50판은 냈을걸? 하지만 네 친구들은 다 같이 없지 내 친구들 다 죽었어? 그래 진정해 음 감옥에서 기다리마 하아 여러분들 아무래도 제 친구들이 모두 다 같이인 것 같습니다 친구들 하나 구하러 갈게 구해주러 가야겠네 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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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흐 가야겠다 쟤 가야겠다 다행이네 가야겠다 가야겠다 어흐 하아 가야겠다 나 가야겠다 가야겠다 언니가 야 이루야! 뭐해! 이 뭉충아! 얘들아 내가 구하러 갈게! 야 아무도 안 갇혔잖아 야! 아온이 거짓말쟁이! 야이씨! 내 친구들이 뭘 다 갇혀! 텅 비었네 텅 비었어 야! 야! 이런 완전히 거짓말쟁이 아니야! 완전 텅 비었잖아 야! 어니! 뭐 이런 어니가 다 있어! 거짓말쟁이잖아 거짓말쟁이 야! 바보 멍청아! 잘 걸려라! 난 간다! 도망가! 야! 만약 아온이가 바보 멍청이로구만! 나한테 몇 번 낚이는건지? 야 약간 친절함... 어니깨! 야 DJ 야 로시우 태택아 야 태택이 아니 태택이 아니제 야 지금 이때 비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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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어? 아 비번 빨리 줘 유료루 죽었네? 비번이야 이게? 비번 아니잖아 돌이잖아 이 돌머리야 야 신속을 6분뿌리면 어떡해 야 이 뭉충아 이거 반칙이잖아 아 답답해 저쪽에 완전 재밌는 책이 있던데 진짜? 저게 재밌는 책 있어? 네 베스트셀러래요 안 재밌으면 큰일난다 네 웃음표 10책 읽어볼까? 베스트셀러야? 나 당연하죠 완전 유명하던데 명언이에요 명언 탁 요루루 베리 큐티 하트 야 야 야 요리야 네 이런 거짓말을 치면은 이 책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갈기갈기 찢어버릴거야 너 책을 찢어버려 어머니님 어머니님 잉노맨님이 책을 찢어졌어요 혼자 주세요 잘했어 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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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맞다 진짜 나 진짜 실망이 큰일나 진짜 계속 그래 말하네 진짜 허 허 차오네 허 완전 별거리야 허 제발 크나 제발 야 죽었어? 이러면 안돼 아 이거 뭐 오늘 야 어머니가 장난 아니게 잘하네 아 infin me 다 소희에게 돈을 만나봤다 아 제발 아 두분담 앗 얘들야 비번 찾았어? pools 아무도 못 찾았어? 응 비번 뭐야? 어떤 거야? 야야야야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완전 대박! 완전 대박! 아 뭔요? 이번에 잉녀맨이 책을 냈다지 뭐예요? 아 진짜요? 목소리 좋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잉녀맨 짱짱! 이 책이 좀... 아니! 로시오님! 빨리 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 아하하하하하하 아하하하하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뒤에 온다! 어후! 흠흠흠 재밌다 뭐가 재밌어! 빨리! 빨리 문 열어! 빨리 문 열어!